엉망이란... 얼굴이 좀... 얘도 근데... 귀염둥이 무릉룩 자라야지 너 감기 걸려가지고 야 병원에서 너 지금 네 감기약이... 감기가 10만원이나 들었어 아빠가 여기 영상 하나 올려서 지금 방구 수익이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귀염둥이 단추, 코추, 코추 코추는 무슨 죄야? 그치? 귀염둥이 추워 유빈 완전 만빵 인데 이 녀석 찬양의 본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애기가 내 이정을 갖다 버렸어 귀여워 좋아 오 딱 사용하려고 응 아까 여기다 폼을 싸놨더라 똥 왜 저기다 안싸고 밖에다 밖에다 싸면 안되는데 야 졸리기도 한가보다 집중하고 있어 찐까맣게 나한테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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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